수원시 인권센터가 수원시 8개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센터가 예방교육 여부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 등 11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기관별로 최대 8가지의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사건 처리 담당 부서 지정과 조사 관련 규정 보완,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수원시 출연기관 직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에 달했습니다.